자 이제 두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인데요 벌써 날씨가 더워서 제가 오늘은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덥네요 자 141페이지 인장 등록 인데요 인장 등록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이란 도장이고요 등록한다는 것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 즉 어쩐 도장 쓰겠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인장 등록은 개공이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정리합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개공도 인장 등록해야 되고 개공 밑에 있는 직원 중에서 소공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공은 중개업무 수행 당연히 할 수 있고 소공도 할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을 해야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자 있죠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서류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 쓸 의무도 없고 날인 즉 도장을 찍을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도 없는 거죠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 등록을 개공과 소공은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시기는 개공이건 소공이건 전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갱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업무 개시전 그런데 개공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전에 해야 되지만 다만 언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소공 같은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서 제출할 때 즉 고용 신고서 제출할 때 즉 고용 신고할 때라고 할까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이 해야 될 의무는 없고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지 같이 해야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장 등록했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했고 인장 등록 이 도장 쓰겠습니다 등록했죠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면서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이 등록된 인장 등록인장 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등록인장을 사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효력은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개공은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이때 개공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냐 법을 입원했을 때는 6월 법 면에서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건 자격정지건 전부 다 할 수 있다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 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한 정의 업무정지처분을 소공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인장 등록 의무자와 인장 등록 시기 아주 쉬우면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교재 한 년 넘어가서 142쪽 반가루 2번 인장의 변경 등록 아 이거 변경 등록은 아주아주 더 중요합니다 이 도장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이 등장이 깨졌어요 마모됐어요 그럼 변경된 거죠 또는 이 도장 갖고서는 중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도장으로 바꿔서 쓰겠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했어요 그전에는 이 도장 쓰겠다고 했는데 다른 도장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또 도장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또 변경했습니다 라고 별도로 또 변경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 인장 등록을 처음 해야 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다 그런데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는 거 아주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나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이거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인장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작년 2016년도까지는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반드시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방문해서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해도 되고 전자문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하거나 또는 변경 등록해도 된다는 거 이거 가능하다는 거 이번에는 개정됐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개공은 전부 다 인장 등록해야 되고 소공도 다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개공 중에서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개공도 인장 등록해야 되고 법개공도 해야 되고 공개공도 다 해야 되는데 개공 중에서 법개공이 분사무소에 둘 수 있죠 그럼 분사무소에서도 사용할 인장이 어떤 건지 등록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도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다 하느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겠죠 그래서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는데 특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해야 될 인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별표를 세게 넣으세요 등록을 해야 될 인장 등록해야 될 인장이라는 것은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알려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 경우는 이제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 신고를 마친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것은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주의할 것은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은 틀리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에 직접 가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 등록을 가름합니다 그 이유가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법개공이 법개공이 만일 분사무소를 둔다면 분사무소에서도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바로 책임자의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이거를 꼭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랬어요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지만 주된 사무소 똑같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시험에서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해도 들리는 것이고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꼭 구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개공하면 그냥 주된 사무소가 생략되어 있는데 법개공 즉 주된 사무소는 선택권이 없고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는 반면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만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면 인당 등록하는 방법도 바로 인감증명서를 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분사무소 등록한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책임자예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일 등록한다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이거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두 번째는 법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개공 즉 공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이분들은 동일해요 이분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그 크기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각각 7mm 이상에서 30mm 이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로 크기건 또는 세로 크기건 전부 7mm 이상 30mm 이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도장도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크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개공은 크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크기 제한은 없어요 크기 제한은 없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그런데 공개공 부개공 소공은 크기 제한만 있지 인감도장을 등록하건 막도장을 등록하건 제한이 없다 크기만 제한이 있다 이거 숫자도 외워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똑같이 공개공 부개공과 똑같이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만일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을 만일 한다면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이 바로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을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니까 책임자도 널름위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분사무소에 등록한다면 책임자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으로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지만 크기 제한이 있는 것이 바로 공개공 부개공 소공이고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똑같죠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법개공의 경우에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등록한 적이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 등록을 가름하고 만일 분사무소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면 주된 사무소도 같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만일 법인의 인장이 아니라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한다면 책임자의 도장이니까 책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준하고 7mm 30mm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성명이 나타나 있고 이걸 갖다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한 적이 제출 공개공과 부개공은 성명만 나타나 있으면 되고 크기 제한이 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등록한 적이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 인장 등록 등록인장의 사용의무 및 위반시 제출 개공이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돼요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돼요 또한 개공이건 소공이건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으면 개공이건 소공이건 전부 다가 변경했으면 변경 등록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했을 때 제재를 받는데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를 소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인장 등록도 정리했습니다 한 문제 마쳤죠 그 다음에 교재는 146쪽으로 넘어갑니다 휴업과 폐업 등에 대한 신고인데요 여기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46쪽 볼게요 146쪽 휴업 폐업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 휴업 폐업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볼게요 휴업은 잠시 업무를 중단하는 거 폐업은 중기업을 안 하는 거 휴업과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휴업 폐업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자기 뜻에 따라서 휴업 폐업 하는 거죠 그런데 휴업은 현재 중기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휴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폐업은 현재 중기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또는 휴업 기간 중에 중 즉 휴업 중에도 할 수 있고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휴업과 폐업 등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근데 휴업을 많이 했다고 쳐봐요 휴업을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쉬겠습니다 라고 휴업을 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휴업 기간이 되겠죠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등록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죠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소를 확보하려니 중개업을 안 해냐면서 사무소 월세만 나가요 그래서 휴업 중에도 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휴업 중에도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 상태에서 휴업하고 그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 등록 회사에 소속할 수 없어요 즉 다른 개업공인 등록 회사에 소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중 소속할 수 없어요 또한 휴업 기간 중에 이중 소속도 할 수 없고 또 등록 이중 등록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 등록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휴업은 개공인이 자기가 맘대로 쉬었다가 또 언제든지 다시 업무를 재개해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간판을 철거할 의무는 없어요 간판 철거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휴업한 사실을 사무소 출입문에 저 휴업 중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야 될 의무도 또한 없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폐업을 했다 라고 하잖아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했다는 것은 사무소를 없애고 등록증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은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 거죠 등록의 효력은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 사무소는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하고서 폐업하고서 즉시 다른 개업 공인용회사에 소속하는 거 가능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고 폐업하고 즉시 재등록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폐업했으면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중견 못하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나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는 해야 될까요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겠죠 자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휴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147조 큰 2번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의무를 먼저 보는데 그 중에서 먼저 폐업 신고부터 한번 볼까요 폐업 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저 폐업합니다 라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폐업 신고는 폐업하기 전에 신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폐업한 때 하면 틀리고 폐업을 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폐업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쇼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가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서에 중개사무역 개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증에 제출하는 데에 반드시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즉 전자문소로 제출할 수는 없어요 전자문소로 폐업 신고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폐업 신고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 하면 틀리고 폐업하고자 하는 때라고 해야지 폐업한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지 폐업한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 그래서 주의하세요 공인적의 사법량은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휴업 신고부터 볼까요 두 번째는 휴업 신고 휴업 신고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휴업 신고는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의무는 두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아니할 아니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와 등록 후 3개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부 다가 사전 신고인데 다만 사전 신고는 휴업 전이 아니라 3개월 되기 전에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 할 경우 그게 바로 휴업 하고자 하는 경우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그렇다면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업한 데서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여 휴업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후 3개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휴업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초과하도록 휴업을 했어요 그런데 휴업 신고 안 했어요 등록 후 3개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휴업 신고 안 했어요 그럴 때도 역시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휴업 신고도 똑같아요 휴업 신고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증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등록관증에 방문 제출 왜냐하면 휴업 기간 중에도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하는 방법은 방법이 똑같다 어떻게 똑같다?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방문 제출만 가능하지 전자무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신고했으니까 휴업 기간이 있겠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휴업 기간이 있겠죠 여기서 휴업 기간 그래서 휴업 신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 합니다라는 휴업 기간을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합니다 5개월 시입니다 이렇게 휴업 기간을 정하도록 되세요 근데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고 휴업 기간이 만료되도 재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를 재개하려면은 재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개공은 즉 휴업 신고했다가 이거 폐업 신고인데 아 이거 제가 이거 다 잘못 썼는데 휴업 신고 여기다 쓸게요 휴업 신고 휴업 신고 이거예요 휴업 신고 휴업 신고 휴업 신고했다가 휴업 신고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합니다라는 재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개 신고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재개하기 전에 재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업무를 재개한 때는 재개 신고해야 된다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하기 전에 미리 재개 신고하는 거예요 재개 신고는 휴업 기간 중에 재개하건 또는 휴업 기간이 만료돼서 재개하고자 하건 재개하기 전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만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모두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는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공에게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로다가 재개 신고했을 때 이때는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 신고를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재개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업무를 재개했어도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따라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업 기간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기간 변경 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수업 신고할 때 수업 신고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십니다 라고 수업기간 정했죠 그런데 수업기간이 딱 만료가 되더라도 업무를 재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수업기간이 수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에 미리 수업기간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라는 것은 기간 연장 신고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신고하는 방법도 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신고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즉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지 별도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죠 왜? 수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반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업기간 변경 신고만 제출을 등록권 중에 하는데 이때 제출은 등록권청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겠죠 첨부 서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구분하세요 폐업 신고와 수업 신고할 때는 방법이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 전자문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재개 신고와 수업기간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똑같다 왜 똑같다 이미 수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했으니까 일단 재개 신고할 때와 수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는 것이다 수업기간 변경 신고도 수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 만료되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또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 의무 위반했을 때는 제재사항은 전부 다가 다 똑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기간 제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9쪽에 있는데요 수업기간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별 편하세요 수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수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수업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수업기간은 유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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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나 또는 징집으로 인한 이병 또는 취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유월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을 초과하여 수업을 했을 때는 등록과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라고 150회지 제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는 152쪽으로 넘어가면 제6절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도 해마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내용이 수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좀 한 글자 한 글자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해서 정리해 두고 이해해 두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거하고 점수가 나오는 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2쪽 중개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중개계약 의뢰인과 개공간에 체결된 계약이죠 즉 개공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체결되도록 중개를 해주고 중개가 완성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공간의 약속이 바로 중개계약이에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은 두 종류의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 이 두 가지 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나오고 일반 중개계약은 한 개 정도의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에서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개 완성시켜준 개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 딱 한 명을 정해놓고 그 개공에게만 전적으로 중개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중개 의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이 재결되었을 때 의뢰인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박스에 있는데 바로 물가 수준이죠 물가 수준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 서로 준수하여야 될 사항을 기대한 이런 네 가지를 기대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있어도 개공이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지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한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소식을 정하여 표준 소식을 정하여 즉 만들어서 이 표준 소식을 사용할 것을 개공에게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권장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표준 소식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소식이 있어요 표준 소식을 법정 소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별지 소식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 소식이 있고 사용을 권장했다 하더라도 개공이 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소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사용할 의무가 없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체결되고 끝나는 경향이 크지요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건 개공이건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건 개공이건 특별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뢰인은 이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또 중개를 의뢰했어요 다른 개공에게도 또 중개를 또 부탁 의뢰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개공은 이 의뢰인이 전혀 고맙지 않죠 그래서 개공도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도 없고 업무 처리 상황을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 등을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57쪽 전속 중개계약이 나와요 전속 중개계약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7쪽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이 아주 중요하죠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반면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중개계약 특별한 아주 특정한 개공 한 명만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해서 당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즉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속 중개계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계계약의 유효기간은 이거는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3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다만 의뢰인과 개공 간에 달리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우선 그럼 약정이 없을 때는 그때는 유효기간은 3월이 되는 것이에요 15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유효기간은 바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3월이 원칙인데 이 유효기간 중에 전속 개공도 의뢰인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속 중개 의뢰인도 개공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개공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전속 중개 의뢰를 한 전속 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전속 개공의 의무사항은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무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반드시 표준 서식에 따라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이 표준 서식 이름이 전속 중개 계약서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을 작성해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전속 개공이 3년간을 별도로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전속 개공이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럼 이 전속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이 바로 전속 중개 계약서인데 이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전속 중개 의뢰인과 전속 개공 사이에 서로 계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또한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속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광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만 의뢰인이 전속 개공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를 요청을 만일 했다면 요청을 했다면 이때는 개공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공개를 했다면 이때 공개했다면 이때는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했다면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 광고해야 되는데 언제 광고해야 되느냐 광고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물건 조사하려면 7일간에 걸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개하는 매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했다면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고 뭐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엔 무조건 개공이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전속개공이라면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망 일간 신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이때 공개할 때 공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공개할 때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지 이걸 또 외워두셔야 되는데 다 외워진 어려워도 뜻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문자를 따면은 기상지권 공거시 7가지가 됩니다 기 중계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중계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이 되겠죠 상은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각종 시설 상태도 공개 되겠죠 지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과 같은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일조 소음 진동에 관련된 환경 조건도 같이 공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에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다만 다만 밭 그렇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공개해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권리자의 인적사항 즉 주소 성명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 되며 거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란 주변 시세죠 그 다음에 시 공시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가 이게 바로 공시가에요 그런데 공시가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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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 대한 전속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시험은 여기에서 아주 제게 항상 시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공개했어요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공개하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개했다고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 주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전속격의 의무는 바로 2주일에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또한 문서로서 통지해 줘야 합니다 이때 통지할 때 통지 시기도 2주마다 한 번씩 통지해 주고 통제 방법도 제한이 있어요 문서로만 통지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속격의 의무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전속격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정보 공개 의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했을 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비공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도 등록관 측은 이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한다면 언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거나 7인에 공개하라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뭘 공개하냐 기상지권 공거실을 공개하라 특히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하지만 다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지가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 안에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떠오르세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교재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속중개 의뢰인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개공에게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즉 다른 개업공인의 의뢰인에게 중계를 의뢰하여 다른 개업공인의 의뢰인의 중계로 거래를 한 경우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전속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전속개업공인의 의뢰인을 배제시키고 전속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 위약금은 전속 의뢰인 그가 지불해야 할 중계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는데요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위약금 아니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첫 번째가 위약금이고 두 번째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 이 비용이라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재결한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재결하고 나서 7일 동안 물건 조사해서 공개하지요 물건 조사하기 위해서 등기부발급 비용이라든가 비용 들어갔죠 그리고 공개한다는 것은 광고죠 광고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갔죠 그런 비용을 의뢰인이 개공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비용을 줘야 되냐 이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요 이럴 때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때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줘야 합니다 중개보수 50%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중개업무에 소요된 비용 즉 실비가 되겠죠 중개업무에 소요된 실비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 50%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중개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의뢰인의 의무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개공에게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속 개공과 전속 의뢰인의 의무 사항을 다 정리했는데 한번 좀 병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기약과 전속 중개기약 일반 중개기약 분필이 자주 잘 부러지네요 살짝 했는데도 일반 중개기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산시켜준 개공만 보수하는 거다 의뢰인이 개공에게 이 물가 수준을 기대한 일반 중개기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공은 작성 의무가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공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기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개공은 사용하는 의무가 없다 지금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용하는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기약은 대부분 뭘로 체결된다 구두로 일반 중개기약이 체결된다 일반 중개기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개공은 특별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 또 중개를 의뢰할 수 있고 개공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고 업무 최선을 통제할 의무도 없고 그런데 전속 중개기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해서 당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할 때 유효기간이다 얼마다? 3개월의 원칙이다 그런데 의뢰인과 개공이 달리 유효기간을 약정했을 땐 약정에 따른다 유효기간 중에 서로 의무가 부담한다 개공의 의무 4가지 의뢰인의 의무 3가지 이렇게 의무가 있다 개공의 의무는 전속 중개기약서를 사용하라 그리고 3년간 포존하라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물 정보 등을 광고하라 다만 의뢰인이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땐 광고하지 말라 그렇다면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없다면 즉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광고하라 언제? 전속 중개기약 체계로 질리내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유효기간 신문에다가 뭘 광고하냐? 기상지권 공고실을 광고하라 특히 권리관계를 광고해야 된다 다만 권리자들의 성명, 주소, 인적 사항은 광고하지 말라 공시지가를 광고하라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 안에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광고했으면 지체 없이 광고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제하라 세 번째는 2주마다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줘라 네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라 전속 개공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전속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전속 중개기약을 위반했을 때 그럼 전속 중개기약 위반하는 경우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든가 또는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둘이 직접 거래한 경우 이때는 중개 보수만큼의 위약금을 개공해줘라 두 번째 비용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 전속 중개기약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개공이 중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 비용은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줘라 물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이 거래 자체는 전부 다가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도 계약에 유료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둘이 직접 몰래 계약해서 거래를 유효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 이 거래는 다 유효다 그렇지만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거나 또는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계약은 유효지만 위약금을 줘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 계약이 유효다 그렇지만 개공에게 뭘 줘라? 위약금이 아니라 비용을 줘라 비용은 얼마?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비용 줘라 그리고 전속 의뢰인 개공에게 협조도 해라 이런 의무를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한 번에 무조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셋째 시간에는 163쪽 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만 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개공의 의무사항까지 하겠습니다 개공의 의무사항까지 해서 오늘 셋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도 최소한도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163쪽에서 다시 볼까요?